정령과 인간들 사이에 약해지는 연결, 단절된 소통 정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정령의 목소리를 문장으로 기록해서 세상에 전하는 거야 그래, 내가 정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겠어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그들이 곁에 있다는 걸 정령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게 느껴져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열대가 되었어 진심을 담은 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긴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